강철깃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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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이 가전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2개가 전해될 걸세. 2명째다. 모두 함께하는군. 강철군기들처럼 맞지. 2명 처치. 2명을 쥐고. 1명을 다친다. 2명을 열고는 흥미로운 강 체력으로 때릴 수 있을 것 같다. 1명을 분리한다. 1명을 먼저 죽여서 이어지는 것 같다. 1명을 다친다. 3명을 diagnost 쓰던 것 같아. A 거점이 점령됐군. 상대와의 격차를 더 벌렸군. 하지만 안주하지 말게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A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요. 1시간 후에 도망가게 되었군요. 더 잔치할 수가 없지. 1시간 후에 염색하겠군요. 고맙습니다. 1시간 후에 염색하겠군요. 1시간 후에 염색한 게임을 걸어갔어요. 2시간 후에 염색하겠군요. 저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 아... 적들이 위청이 있는군 멈추지 말게 에이 거저도 탐낭시켰는데 좋았어 사냥을 시작하지 사냥이 끝났네 사냥이 끝났네 에이 거점을 무력하시켜 환정을 내리지 적들이 이 거점을 차지했네 승리는 참을 것세 승리는 참을 수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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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는 참을 수 없지